유하 유하! 다음주 중요한 경제 일정 소개해드릴게요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10월 19일 목요일 대만 TSMC의 실적이 발표되고 하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세요 10월 20일 금요일 중국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되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럼 전 다음주에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